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했어? 시작했어? 예고법 시작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어디에 와있죠? 찰개촌에 와있어요. 찰개촌에 와있는데요. 찰개촌 반만에 지금 나들이 와가지고 좀 많이 공개가 신었어요. 그쵸? 네. 잠시만요. 오늘 찰개촌 머리가 정말 이쁜데요? 머리요? 그러면 저쪽 가서. 햇빛때문에 여러분. 햇빛때문에. 햇빛때문에. 햇빛. 바람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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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한번 해볼까요? 이동하면서. 안질란 씨. 네. 바람소리 봐. 추울까봐 걱정된다. 아니 저희 너무. 추울까봐 걱정된다. 근데 햇빛이 지금. 괜찮나요? 햇빛이 따뜻해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동 중입니다. ところ 끝. 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댓글 읽어볼게요. 어흐 해피. 한번 한 명씩 댓글 읽을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네. 읽고. 오늘 나온 소감까지 한 번 얘기해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 다들 소감까지. 오케이.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즘 비밀이 좀 많죠? 네, 저희 요즘 비밀이 많고요. 나중에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들이 해서 너무 즐거워요. 오랜만에 이제 바깥에 공기를 마시면서 걸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현우짱. 방금 차에서 좀 자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지금. 귀여워. 현우 형, 귀여워. 진짜 무섭네요. 현우 형이... 머리 예쁘다. 저 오늘 머리 예쁜가요? 오늘 청계천까지 해서 나온 소감 한 번. 아. 저희가 오늘 뭐 하러 나왔을까요? 안 알려줄 겁니다. 너무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안 알려줘요. 어차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경만하네. 역시... 아, 부럽네요. 저희 팀 공식 소두. 안경이 얼굴만한 걸 수도. 아, 얼굴이 작긴 해요. 어미울 짱 작아. 안경이 얼굴. 우리 혼낭이 얼굴 진짜 작아. 정승희 빼꼼 미어켓 같다. 미어켓 같다. 아, 맞아요. 정승희 미어켓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미어켓 상이긴 하죠. 이렇게만큼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움이. 말해주세요, 현지. 아, 저는 오늘 굉장히 나와서 너무 좋고 오랜만에 또 물소리를 드니까. 아, 물소리는 샤워할 때 항상 듣지만 밖에서 물소리는 되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어, 그리고 음, 음. 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정둥. 정둥. 아, 네. 그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연예인이신가 봐요? 네? 연예인이신가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이신가 보네. 아유, 잘생겼네. 아유, 잘생겼네. 아유,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네. 왜 저래? 어디 한 분? 잘생겼네, 이제. 정승희 단추를 꼬극 잡은 건데. 네, 꼬욱 잡은 건데. 위에가 안 잠겨있는데요? 어, 하나 안 잠궜데? 네, 잠궜지니까. 내가 잠가줄게. 하나가 안 잠겼다니까? 아, 근데 우리, 아, 근데 전체 이용가요. 전체 이용가요. 아, 진짜 안 잠겼어요? 어. 진짜 안 잠겼어요. 하나, 하나 안 잠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 네, 참. 아유. 나한테. 근데 저는 청계천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멤버들과 함께 자연 공개 맡으면서 오랜만에 놀러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연습실 청계천 하나, 둘, 셋. 아니 저의 사실. 왜 말을 못 해, 아 간 الص WOMEN. seri1, essentially 아예 알겠어. 네, 그런 기억이 있니? 오만, 말만. 우리 공식애교쟁이. 누구야? 공식애교쟁이. 공식애교쟁이. 공식애교쟁이의 해누형. 애교 행위에. 해주 moinewig.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5대5 가르마를 해놨습니다. 안녕 올비. 오디오 가르마 해봤고요 약간 좀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청계천에 멤버들이랑 와서 이쁘게 사진 많이 찍었는데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O 형이 저랑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몰래 솔직히 조금만 이거 어려워 됐다 조금만 말해주세요 오늘 상찬이 신났네 맞습니다 오늘 상찬이 형 되게 신났고요 나한테 나오면 해준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버거워요 네 조금 버거워 사진... 아 귀여워 안녕 오 잘 뛴다 안녕 이쁜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농 네 안녕하세요 OV입니다 네 우선... OV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잡아주면 안 돼?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일단 청계천에 나왔는데 어 청계천 되게 되게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많은 곳 잘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로 굉장히 많이 와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네 오우 아 아 찌르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 아 아 머리 망가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오늘 옷도 이쁘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의 마음에 찍어버리기 위해서 포크 포크를 입고 안 하고요 포크 보여 포크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뭘 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디크런치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팬분들을 보고 싶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켜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요? 나 부끄러운 것 같아 되게 아 아니요? 아 아닌데 지금 댓글에 스포이 달라는 말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저희 근데 확실한 건 정말 멋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디크런치 이제 나머지 멤버들도 다 모아볼까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뭐 어? 아니 민혁이랑 호영이랑 홍영이 민혁이랑 홍영이 찬양이 나오셨나요? 지붕님 안 돼 안녕하세요 오 오늘 분위기 여기 지가 왔습니다 이 소라 보이시나요? 어 소라 맞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날씨 참 좋아요 이렇게 저희 아까 물도 봤죠? 물고기 살아요 맞아요 맞아 거기 나 물고기 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꼭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와서 사진 또 찍을 곳이 많으니까 꼭 오 됐다 오 됐다 꼭 와서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저희 지금 컴백 준비하고 있죠 어떤가요? 네? 잘 나오고 있나요? 아주 설레고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말 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계천 나들이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아무튼 보고 싶네요 일단 이번엔 민영이로 넘어가 볼게요 빠밤 짜잔 조심해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이게 참 이게 팔이 길어 어우 지금 머리가 좀 차차 세우 안녕하세요 잡아줄 수 있나요? 잡아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팔이 진짜 긴다 나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오오오 여기 올라가고 민영이 형 민영이 형인데요? 아 괜찮아요 다 같이 하시죠 민영이 형부터 하고 그리고 어떡해요 저 열심히 오오오오오 저희가 지금 이제 청계천에 왔는데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댓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댓글 읽어주세요 아 알러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알러뷰 아 형 오늘 소감 어때요? 오늘 소감이요? 오늘 소감은 이제 우리 디크런치와 같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나들이 하니까 오우 이렇게 정말 추워요 아하하하하하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조심해요 감기 감기 저희 안 걸려요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소원 없으신가요 소원? 소원 저 마법의 소라구동한테 빌면 되거든요 들어줘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다 소원 빌었어요 저희는 빨리 팬분들 만나게 해달라고 아까 저거 다 저희는 문질문질 해가지고 소원 빌었거든요 저거 만지면 안 돼요 알겠죠? 저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이거 시그니처로 하죠 저희 청계천에 왔으니까 청계천으로 삼행시 청계천으로 삼행시 청계천으로 삼행시 저 저 저의 자신 있습니다 청계천으로 삼행시 그럼 질라니 자 하나 둘 셋 청 골라서 한 번에 찍고 골라서 한 번에 찍어요 골라서 한 번에 찍어요 아니요 아니요 청바지를 입고 개 개국에서는 그냥 천 천이 다 젖어요 오오 그냥 자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청 청 청포도에 의지를 잇는 자 오오 개 개볼 개볼을 나를 지어다 천 천 천의 아이돌티크러치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말하고 의식의 흐름이다 오케이 오케이 정승인 오오 수월해 지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청 청자 캐세요 개 개피사탕이 들어있다 천 천 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찬용이 형 마지막 주자로 하죠 아니 재밌다고 해주세요 재밌어요 전국씨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 주자 운 띄워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천국장에는 뭐요? 천국장에는 천국장에는 개 개장이 들어가 있죠 계란이죠 오오 천 천국이에요 천국의 맛 오케이 자 오늘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수정이 필요해 마법의 소라 고등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천국장에는 괜찮았죠? 네 일단 갑시다 자 저희 이제 슬슬 또 마무리를 하고 디크런치는 또 어디론가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이제 떠나봐야 되는데 오늘 또 많은 나라에서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저희 앞으로도 더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네 찾아갈 수 있게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마법의 소라 고등의 소원도 비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와서 노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저희 이제 인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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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